이제 디렉토리 구조, 지난 에피소드까지 진행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가 있고, 그리고 add a rainbow에서 하나 commit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에 리네임드, 어떻게 되어있나요? crazyhtml, to rainbowhtml까지 진행을 했고, 왼쪽에 working 디렉토리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난 에피소드까지 진행한 부분이죠. 이 구조, 이 그림들, 그래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shared history 해서, master branch와 crazy 브랜치 두개가 이 4개의 commit source를 공유하고 있죠. 이게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commit 있고, 또 그 다음 commit, 그 다음 commit, 그 다음 commit, 이렇게 인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있던 commit,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있는, 이게 master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뭔가를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해서, 새로운 브랜치가 만들어졌을 때, 얘의 과거가 바로 여기 이 하나, 둘, 셋, 넷개가 공유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ference라고 해야 될까? 포인트, 혹은 reference 방식. 이건 어떤 방식이냐니까, 얘가 1번 commit이라고 합시다.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2번 commit이 1번 commit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commit은 2번 commit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얘가, 얘가 예를 들어서, 뭐, 5'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5번이고, 얘가 4번이라고 한다면은, 5의, 5가 가지고 있는 previous commit에 대한 레퍼런스가 4번이고, 5'도 마찬가지 얘의 previous commit이 4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마찬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만나는 거잖아요. 1번에서 다 만나죠. 그죠? 5번도 쭉쭉쭉 타고 내려가서 1번으로 연결되고, 5'도 마찬가지로 1번으로 연결되는 방식이죠. 이게 블록체인 방식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방식이고, 두번째는 CentralRegistry라고 할까요? CentralRegistry 방식인데, 이건 뭐냐니까, 하나의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에 5번과 1,2,3,4가 하나의 set다. 혹은 여기 5'가, 5'와 1,2,3,4가 하나의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 두는 겁니다. 그죠? CentralRegistry 방식을 이용할 경우가 훨씬 더, 좀 계산 처리 방식이 빠르긴 하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CentralRegistry가 만약에 데이터가 훼손된다고 하게 되면,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고,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의 경우는 처리 속도가 조금, 아무래도 2번 방식에 비해서 조금 덜인 것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에 집중된 데이터 처리 방식이 아니니까, 이거는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블록체인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은 이 방식, 일본방식입니다. 그리고 GitHub가 이용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CentralRegistry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Under the hood 해가지고, 블록체인, 아니, GitHub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 CN으로 시작된 코드를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체인 형식으로 연결 연결되는 것, 그죠? 여기가 이번에 Previous Commit, Previous Commit, Modern Commit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author, 누가 이걸 작성했느냐 하는 정보가 있고, 두 번째는 date, 언제 이것을 작성했느냐 하는 정보가 있고, 세 번째는 content,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 하는 정보가 있죠. 컨텐츠라고 하면 파일들, 주로 파일들의 기존 스냅샷이잖아요. 다른 말로 스냅샷.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1, 2, 3번 정보로부터 수출한 해시가 만들어져요. 해시. 그죠? 1, 2, 3. 얘를 기초로 해서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4번, 네 번째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Previous Commit. Previous Commit. 이전 Commit이 몇 번이 어떤 것인지. Previous Commit의 고유한 해시값이죠. 해시값. 이 첫 번째는, 얘를 current 해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current 해시. 현재 Commit의 해시값과, 그리고 이전 Commit의 해시값.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1, 2, 3, 4, 5번, 5개의 Commit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하나의 시리즈로 연동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연동된 Git의 데이터들은 절대로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왜 훼손될 수 없느냐 하니까, 만약에 OTH의 이름을 바꾼다. OTH가 Jupyter였는데, Jupyter를 P-E-T-E-R 이것을 주 P-I-T-E-R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알파벳 E가 I로 바뀌게 되잖아요. I로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게 되나요? current 해시값이 바뀌게 되죠. 그죠? current 해시값이 바뀌게 되면, 이 current 해시을 참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Commit이 1번 Commit이다. 1번 Commit을 참조하고 있는, 2번 Commit의 해시값도 바뀌게 되죠. 그죠? 이게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Git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Git도 그래서, 한번 Commit 된 내용은 한번 Commit 했을 때, 해시가 만들어졌잖아요. 해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앞에 1번, 2번, 3번 데이터값은 절대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 없게끔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이 Commit. 써보시면,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parents라는 부분이 있죠. 요 parents의 1CEEA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CEEAD 이게 어디 있는거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1CEEAD 보이시죠? 그 parents가 바로 previous Commit 입니다. 그러니까 이 migrate Plus Commit. previous Commit,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Or parents. 이전 세대 previous Commit 우리도 보통 이전 세대를 부모 세대 혹은 부모 세대를 이전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previous라는 말과 parents는 같은 의미로 쓰게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상당히 재미있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부터 우리 지금 핫한 그런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사실상 기술에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브랜치를 또 하나 더 만들어볼겁니다 css 브랜치인데 블록체인과 기술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바로 여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이 계속 인결되고 있다가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이런 걸 이것도 있죠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이런 기술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랜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브랜치만 있도록 하나의 마스터 브랜치만 있도록 하는게 블록체인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기드에서는 이것이 또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css 브랜치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브랜치 css, 기드 체크아웃 css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딘가요? 아니 일단 마스터로 돌아와서 마스터로 돌아와서 마스터에서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마스터이기 있잖아요 기드 체크아웃 체크아웃 마스터 체크아웃을 해도 되고 아니면 기드 스위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스터로 왔죠? 이 마스터로 온 상태에서 여기서 기드 브랜치 해서 css css 대문자로 했던가요? 소문자로 했던가요? 소문자로 했군요 css 들었죠? 다음에 css 지금 현재 이 커밋 리버트에드의 이 커밋에 두 개의 브랜치가 동시에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도 가리키고 있고 css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하나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나요?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there is only one stage snapshot 혹은 디렉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snapshots and working directory working directory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and those shall always linked to a specific commit 이 커밋은 언제나 이것들 그러니까 snapshot, stage와 working directory는 언제나 특정한 커밋에 링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working directory와 stage는 master와 css 둘 중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master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css 브랜치로 돌리는 것 그게 git checkout 해서 css 그러면은 뭐가 땡 바뀌었죠 어디 뭐가 바뀌었나요? 동그라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css로 css, 이전에 master에 동그라미에 붙어 있던 것이 이제 현재 css에 동그라미에 붙어있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는 working directory와 stage가 master가 아니라 css에 할당된다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이런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에요 정말 천재입니다 리누스토발즈가 만들어낸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하나의 특정한 커밋에 연결되어야 되고 그죠? 브랜치는 뭔가요? 브랜치 브랜치 특정한 커밋에 연결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 또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는 또는 or specific 브랜치 브랜치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커밋에 지금 연결된 것이 아니라 브랜치에 연결된 겁니다 working directory와 stage가 브랜치가 master 브랜치에 연결될 것인가 css에 연결될 것인가 커밋은 똑같아요 커밋은 지금 리벌트에 에드 되어 있는 이 커밋입니다 1 2 5 3 5 라고 하는 커밋이죠 이 커밋인데 이 커밋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커밋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커밋을 그러니까 이 커밋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브랜치가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master와 css 그죠? 그렇다면은 working directory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master 브랜치이자 커밋은 동일합니다 이 같은 커밋에서 master 브랜치에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이 커밋에서 css 브랜치에 연결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css로 바꿔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working directory 파일을 정리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게 되는 것은 이제 master 브랜치가 아니라 css 브랜치로서 독립적으로 움직이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아 정말 오묘한 거에요 너무나 오묘한 메커니즘입니다 정말 아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너무나 훌륭하죠 너무나 오묘하다는 말을 100번 강제도 참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css가 있고 master가 있고 그다음에 crazy 브랜치 있고 crazy 브랜치는 벌써 두 칸이나 나갔죠 보다시피 crazy 브랜치는 두 칸 한 칸 두 칸 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 칸 이전에 css와 master가 차이좋게 하나의 commit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헤드가 헤드 헤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헤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헤드라고 하는 것은 헤드 denoting where working directory 있습니다 is linked to working directory 그리고 스냅샷이죠 그러니까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working directory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헤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헤드는 반드시 반드시 commit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and is related to commit a commit commit 헤드는 commit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뭡니까 스테이지와 working 스테이지와 working directory 이것은 commit에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어떤 브랜치와 관련되기도 하고 그죠 헤드란 용어와 그리고 어 스테이지와 working directory 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고 commit이란 용어와 그리고 브랜치란 용어 요 네 가지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은밀해 보셔야 됩니다 헤드 다음에 스테이지 스테이지와 working directory 얘가 세트이고 다음에 commit이죠 commit은 히스토리입니다 commit은 다른 말로 히스토리 가 되고 그리고 commit 아니죠 이건 히스토리 히스토리와 그리고 commit과 그리고 브랜치 요 용어들 용어들의 관계를 한번 은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묘하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만약에 의미가 같다면 헤드란 말과 스테이지나 working directory 의미 같다 하면 굳이 용어를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의미가 다르니까 따로 만들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commit과 히스토리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두 개가 의미 같다 그러면 같이 두 개의 단어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commit은 commit이고 히스토리는 히스토리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commit과 브랜치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의미가 서로 중복돼요 commit과 브랜치와 의미가 중복되고 히스토리와 commit이 중복되고 그죠 그리고 스테이지 워킹 디렉토리와 head라는 거 하는 것에 용어가 의미가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뭣이고 다른 부분이 뭣인지를 한번 은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은밀해 보고 이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두 가지 목적이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git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정말 엘리건트 합니다 git quite elegant 이런 elegant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우리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git의 구조가 우리가 앞으로 코딩 실습할 전제요건이라든가 블록체인 관련되는 재반 응용 프로그램에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로직 로직 오버 git will be all kinds of our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라고 하면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이고 대표적으로 전제요건과 요건 표준은행 국세청 등등등등등 이런 프로젝트에 이 git의 로직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지금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예를 해 두시면 나중에 코딩 실습하실 때 컨더 믿을 수가 있죠 어쨌거나 현재 상태는 이 상태입니다 css-master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게 요거 그림이죠 여기다가 스타일시트를 하나 만들겁니다 style.css 를 만들어서 요런 내용을 추가를 하죠 요 내용입니다 요걸 복사를 해서 복사 제대로 안된 같네요 다시 복사를 해서 새로운 파일 css styl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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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요 내용을 붙여 놓는거죠 붙여 놓고 그런 다음에 스타일만 만들어서 될게 아니라 요 스타일을 추가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디다 추가를 합니까 파일들에게 추가를 하자 말이죠 그래서 인덱스 html 블루 html 오렌지 html 요 세개의 파일에다가 추가를 할겁니다 여기에 crazy crazy 레인보우 html 없어요 왜 없어요 보다시피 지금 레인보우는 안보이잖아요 레인보우가 왜 안보이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보여요 안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뭘 추가하느냐니까 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요 내용 복사를 해서 어디다 추가하나요 음 title element 다음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html 에 title이 어디있나요 인덱스 html 에 title 여기 있군요 title 밑에다가 추가하라고 그리고 인덱스 밑에도 title 밑에도 이걸 추가하라고 그리고 그리고 오렌지 링크를 다 추가하고 있는거에요 링크 css가 뭘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 이게 서브는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title 밑에다가 추가를 해서 지금 한번 이게 지금 바뀐 css이네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과 모양이 좀 다르죠 지금 스타일이 적용된 겁니다 오렌지 페이지도 마찬가지 스타일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블루 페이지도 스타일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css를 적용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modfied가 하나 둘 세개이고 그리고 untrackeded가 하나 css는 untrackeded 된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commit을 하려면 일단 먼저 add를 시켜야 되겠죠 add를 하면 모두가 다 트랙트 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style css는 untracked 방식이에요 지금 untracked untracked 된 것은 style css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트랙트 된 상황입니다 그죠 블루 html 인덱스 html 오렌지 html 다 트랙트 된 상황이고 단지 지금 있는 위치가 working directory 라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mm 되어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블루 인덱스 오렌지는 이전부터 계속 트랙트 된 상황이 비난함이 없고 그죠 style css만 untracked 해서 added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git add에서 git status 방금 우리가 봤던 status 내용이고 그 다음에 commit을 이렇게 link html pg2 style sheet commit을 하죠 commit 메시지 넣고 commit 메시지를 넣고 commit을 하겠습니다 commit을 한 다음에 commit하기 전에 요거부터 열어놓을 거라고 했군요 git 그래퍼 commit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보다시피 여기 master는 여전히 master 들어 있고 다시 crazy 라고 하는 요거만 요거만 이 브랜치만 새로이 하나 add lamboy 5에서 연결되어 리네임드에서 이렇게 아니죠 리네임드 리네임드 됐고 여기 있군요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서 css만 이렇게 됐습니다 html page2 style c css crazy master 이 세개 같이 있는 거예요 master 가 있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파란 지점 이게 master 위치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림보고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crazy 가 있는 위치 crazy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css 가 있는 위치는 여기죠 그래서 요걸 또 그림으로 표현한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것과 본 이 그림과 여기 있는 요것과 같은 그림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잘 이 그림이 더 이쁘죠 요 그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에 이어서 master branch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지는 논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